오늘의 동물농장 포인트 김계정 영상은 동물들이 좋아한다 김계정 영상을 보는 미어캣 김계정 영상을 보는 미어캣을 보는 미어캣 김계정 영상을 보는 도마뱀을 보는 주인 점점 동물농장이 되어가고 있다 참고로 오늘 할 게임은 그럼 즐거워 자 오늘 볶아서 뭐시냐 GT 하루 동안 착하게 살게 자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착하게 살아 착한 거의 기준은 별을 만들지 않는 거 별을 먼저 하나라도 다는 사람은 바로 내기에서 치는 겁니다 내기 내용이 뭔데? 내기 내용은 서로가 원하는 옷 혹은 엑소에서리 혹은 백팩 백? 백 사도 된다는 거야? 그런 거 오 명품백 하나 생기나? 그건 안 됩니다 단가가 안 맞아요 하여튼간에 기준은 별 만들면은 내기에서 치는 거 뭐야 나 왜 나 멈췄어 나 죽여봐 아 됐다 어? 이러면 이러면 별 붙어요 죽여보라며 지금부터 시작인 거야? 별 붙으면 안되고 어 별이 붙으면은 그 순간 옷입니다 옷 야 한방이야 그러면? 야 야 근데 우리 둘이 싸운다 해서 붙진 않지 않을까? 시민은 건들지 말라고 야 시민은 건들지 말라고 아 뭐야 에라이? 내가 항상 당하고만 있을 거 같냐고 별이 아예 붙으면 안 돼? 어어 나 죽었어 너 별 붙었어 아하하 안 붙었쥬? 그래서 착하게 살기가 뭔데?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휴양지를 찾는다든가 뭐 그런거죠 어 와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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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야 야 아무것도 아닌데 막 피해 막 나 혐오하네 막 키가 2미터가 되는 장신여자가 나한테 막 가까이 오면 당연히 무섭지 야저씨 타래 좋아 일단 타 이거 나쁜 짓 아니야 지금? 아니지 아니지 타라는데 야 자리 없어 자리 없어 자리 없어 자리 없어 야 태워줘 태워줘 벗긴다 아아하 태워줘 둘이 가서 뭐하게 남자 둘이서 할만한 그런게 있어요 어 그럼 피해 줘야지 너 없는데? 어 뭐야 나 튕김 아니 왜 안돼 안 들어가져 엉? 왜 얘 왜 넘어졌어 야 왜 넘어졌어 얘 집에서도 넘어져? 약고리 시네 아주 쟤야 쟤 어 뭐야 왜 너네 집 맞아? 우리 집인데 왜 다 깨지는 소리가 나? 깨지는 소리가 나 강도 들었다 야 저거 쓰러져 있다 쓰러져 있다 누구 쳐들어왔네 뭐야 뭐야 저거 움직이잖아 발소리 나 진짜? 개무섭네 뭐야 발소리 움직이잖아 뭐임? 저거 움직이잖아 너네 집 맞아? 뭐야 여기에서 발소리 난다니까? 귀신 들렸어? 개무섭 진짜 진짜 개무섭 뭐야 왜 이래 잡아 안 잡힘 지훈처럼 한 잔 올라가 진짜 개무섭 우리 집인데 게임에서도 이렇게 무서워야 돼? 뭐야 뭐야 진짜 개무섭 진짜 개무섭 진짜 개무섭 우리 무슨 색깔이랑 똑같아도 비슷해 안 하지마 들어가볼게 한번 들어가볼게 미쳤나봐 놀래키지마 진짜 와 진짜 야 내 와 이거 봐 부서지잖아 뭐야 왜 이래 이거 봐 다 부서졌다니까 내꺼 뭐야 야야야 너 우리집에 빨리 와 무슨 일이야 진짜 너는 지금 갈수도 없어 지금 기다려봐 아니 지금 지하에서 소리가 난다니까 들어가 봐 가봐야지 놀래키지마 진짜 개무섭 나도 거기 문 열어봐 아 무서워 빨리 열어봐 뭐야 나 툭 가면 어떻게 해 헬로 여기 여자 신발이 왜 있어? 저기 여자 신발이 왜 있냐고 있어 비석 거야 뭘 왔어? 이제 없나봐 모르겠지 그냥 버그인가? 다시 거기 컴퓨터방 가봐 뭘 좀 해줬어 뭐야 야 나도 가고 있어 나도 가고 있어 나도 가고 있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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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내꺼 더 좋아 나 그 차 탈래 일라 짝 자 어디로 모실까요? 우리 데이터로 가자 오케이 헬로 뭐야 왜? 레이스가 있다는데 이거는 해볼까? 이것도 미니게임으로 승이 더 낮은 사람 딱 밤? 아 꿀 아 연습게임이었잖아 한 번 더 해 이거 진짜 때리게? 자 우리 원래 계획이었던 데이트 데이트 하기 싫어졌어 왜? 기분이 왜 나빠졌어? 완전 기분 나쁘지 누구야? 누가 우리 그만해 기분 나쁘겠어 짜증나 진짜 어? 말만 해 한 번 대 그러면 헬로 헬로 야 저기 배 있다 배 배 타자 배 타자 뭐 어디 갈 수가 없잖아 수영에서 가 진짜 가는 거야? 응 가까워 생각보다 가자 저승의 세계로? 그냥 죽겠는데 탔어?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더라? 스페이스 스페이스 왜 땅이 났어? 아니야 얘 수영을 너무 못 타잖아 뭐해 위로 위로 방향키 위로 됐다 됐다 진짜 어이없네 갈 수 있긴 한 거 맞아? 모르겠어 점점 가까워지긴 하거든 점점 가까워지긴 하거든 생각보다 가까워 어? 사람 거야 유름소인가 봐 어 지린다 이거 살려면 얼마야? 그니까 어? 여기 온천도 있어 잘 걸어 걸어 오케이 여기 헬기도 있어 진짜? 어 여기 헬기 보여 이거? 어디 어디? 약간 그 느낌인데? 기생충? 맞지? 주인 없는 거 같은데? 사람이 없어 이거? 여기 좀 더 일단 전부 다 둘러보자 이렇게? 이렇게 두고 그냥 어딜 간다고?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? 여기 침대도 있잖아 한숨 자고 가자 어때 나? 언제 한 개? 배 부호 같아? 이게 지금 내 배야 나와 함께라면 이걸 가질 수 있어 이건 어? 저기 주인이다! 어어어? 어디? 아 이거 미워진 거 같아 이제 거기를 열어야 되는데 이제 헬기 문제 타자 그래 고고 가자 가자 퍼스틱 야 저기 하나 더 있거든? 가볼래? 어디? 여긴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? 그건 둘째 일이야 먼저 착륙을! 우와 잘했다 우와 개 잘했어 형님 왜 사람들이 다 없지? 여기 헬기 또 있다 바꿔치기 할까 우리? 그럴까?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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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미친놈들인가 하겠다 가자 아나바다 정신 아껴 쓰고 나노 쓰고 나부터 어? 바다 같은 나노 쓰라 이거지 와 진짜 잘했다 굿 굿 굿 굿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? 어? 어떻게 올라가냐고 위에 위에 봐 위에 봐 위에 봐 위에 봐 위에 안 봐줘 야 왜 내려가니? 야 빨리 올라가 안돼 올라가 야 죽었어 야 나를 왜 불을 겹해 야 이제 도시로 가가지고 둘 다 너무 선량하니까 응 승부가 안 나요 그래 서로 나쁜 짓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운 나쁜 놈이 그러면은 둘이 붙겠지? 응응 그러면 걔가 이제 내기 지는 걸로 합시다 그래 멈춰봐 나 저 뒤에 타볼래 어떻게 해 이렇게? 오하 야 같이 뛰고 있어야 될 거 같아 뭐..뭘 같이 뛰고 있어요? 난 뭘 못 웃는 이래? 야!야 치지 말라고 뭐 이 아저씨야 지금 여기서 어디 딱 떨어지고 싶어? 키도 조그만한 게 딱딱이야 얘 왜 이렇게 견제해 자꾸 나 이거 좀 풀고 싶어 왜 이렇게 견제하냐고 닐을 켈치질해 보여 아 진짜 겁나 견제하네 아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그래서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오 관람차다 오 우리 놀이동산 가가지고 야 이 아저씨 막 역주행하는데? 아니 저기 놀이기구 타러가자니까 저기 관람차 야 상상 한번 가봤는데 이 아저씨 왠쪽으로 빠질 것 같은데? 안 돼 안 돼 야 내려 안 돼 그럼 타고 가자 아 왜 관람차 타자 관람차 안 가셔 데이트하러 가자 이게 더 행복하다니까? 타고 싶어? 네 잘 가 오? 야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여기 붙어있다 우와 아니 야 수심이 이렇게 낮은데 죽어야 돼? 아 진짜 개빡치네 일단 하나씩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경찰 딱 많으니까 좋다 뭐가 뭐가 야 각자 시키는 거 하나씩 해 경찰한테 어깨빵 치고 어깨빵 어깨빵 치게? 어 어 근데 경찰이 없는데? 아픈 짓을 당하고 있는데? 미친놈 아니야 얘는? 저 아줌마 패 어느 정도까지? 어 재기 오 야야야 뒤에 있다 경찰 있어 경찰 시비 한번 걸어 시비 오케이 오 미친놈 미친놈 오오 용서 못하지 가서 박아 갔다 박아 아 기를 막을게 오케이 헐 현상만 걸렸는데? 경찰이 걸었나봐 아냐아냐 아까 전에 내가 이거 뺏으면 아주 어? 조져 왜? 경찰차 빼다 박아버렸어 너 쏘는거야 쟤가? 네 박을게 근데 내 경찰차 탔어 타고 앉아만 있을게 아니 내가 이미 저버렸다니까 아 그래? 경찰차를 박아가지고 별이 만들어졌어 에라이씨 우와 명품 산다 자 오늘 받은거는 김환혜 승 아 쉿 어어즈 날lie 기억 고학 꽉